이를 현대 BSNC의 블록체인 기술기업 HDAG 테크놀로지가 오브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스는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인 헥사그룹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기업인 테라, 온라인 서점 예스24 등 여러 국내 파트너사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HDAG과 오브스는 이번 협약으로 HDAG의 POS 알고리즘 개발에 협력하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협업할 방침입니다. 또한 엔드투엔드 블록체인 솔루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나섭니다. 윤부영 HDAG 대표는 HDAG은 혁신적인 기술적 가치를 보유한 오브스와의 POS 공동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업식 현성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펠레드 오브스 대표 겸 공동 창업자는 오브스는 코리아 퍼스트 전략을 통해 HDAG 등 업계 리더들과 협력해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구현에 나서고 있다며 혁신적인 이중합의 설계를 제공하는 기업용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오브스의 독자적인 시장 지위가 인정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HDAG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